. 가야겠어요. 못 딴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최상현 군이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니? 라온을 해킹해 4,095만 4,173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 말입니다. 최상현 군은 태수미 변호사님이 좋은 엄마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제대로 혼을 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어머니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식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최상현 군은 상처입을 겁니다. 그 상처는 무척 아프고 오랫동안 낫지 않아요. 저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최상현 군은 개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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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실 시간입니다.